상무지구 나룻배 안녕하세요 화자입니다. 오늘은 새조개 철을 맞이해서 상무지구에 있는 나룻배에 왔습니다. 예약하신 분이 정말 많았고요. 새조개로 4인분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각종 야채와 김치, 장아찌 등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는 집이었어요. 새조개는 얼른 담궜다가 살짝 데치는 느낌으로 조금만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와사비를 올리고 데친 야채와 함께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된답니다. 새조개를 다 먹은 뒤 주꾸미도 한번 시켜봤어요. 주꾸미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퐁당! 퐁당! 살아있는 주꾸미가 힘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이 나오는데 육수가 정말 많아서 조금 당황스러웠답니다. 잘 저어주세요. 누우시란가? 밀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아 꼭 시골 사람들이 말하면 꼭 설마. 위험병하네 형 얘기하자네. 알았어요. 기다린 보람있게 그래도 정말 맛있게 먹은 주기였습니다. 기다린 보람있게awl. 수고하셨던ların ,